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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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멈 드디어 때가 왔다 여기 꼬기하고 멍소주 한장 가져오도록 입천장 대비니까 뜨겁게 데우지 말고 멍소주엔 얼음 띄우고 아직 멀은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배가 등에 붙을 지겸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 잔소리 대마왕 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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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올리지 말고 후딱 줘봐라고 나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어멈 얼른 좀 내와봐 왜 자꾸 쓰절대기 없이 밀당하고 지랄이야 요건 이름이 뭔데 꼬리가 아주 잔뜩 붙었네 내 스타일이야 어서 내 입속으로 넣어 봐봐봐 정말 어디부터 입을 돼야 할지 모르겠어 여길 먼저 뜯을까 저길 먼저 뜯을까 이 녀석 아주 행복한 고민하는 중이구만 적당히 좀 하라고 김꼬리 천천히 좀 들이대 그게 맘처럼 되냐고 너무 맛있어 어머 왜 이제서야 이런 걸 사준 거냐 아주 빠져가지고 똑바로 좀 하도록 야 이 자식아 이제라도 사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좀 잡아보라고 왜 꼬리 있는 쪽만 피해서 주는 거냐고 설마 아깝냐 뭔 소리야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 꽁이 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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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 왜 자꾸 딸려오고 있는 거야? 좀, 꼭 좀 잡아. 자꾸 딸려오니까 안 뜯어지잖아. 벌써 다 먹었나봐. 개 아쉬워. 어머나 한 번 더 콜? 됐거든. 웃기시네. 그럼 그렇지. 더 줄리가 있나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꽁꽁 튜브 꽁꽁 튜브 꽁꽁 튜브 thank you to our channel. we are going to show you a time, baby it's all right. we are going to show you something we're going to show you a time.